새로운 한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나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신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반복하는 단골 신년 계획, 바로 금주와 금연, 그리고 다이어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매년 세우고, 또 3일을 넘기지 못해 포기하고 마는 걸까요?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의지력과 심리적인 영향,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야심차게 세우는 신년 계획. 여러분은 2018년의 계획을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실천하셨나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2,403명을 대상으로 새해 계획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은 다이어트, 2위가 운동, 그 뒤를 자기개발이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다짐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응답자들의 77.2%에서 이러한 계획이 보통 석 달 안에 흐지부지 된다고 답변했으며, 1년간 꾸준히 실천한 비율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계획은 늘 뜻대로 잘 되지 않을까, 자신을 탓해보기도 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 시점. 그렇지만 우리는 내년을 위해 또 계획을 세워야겠죠? 최근에는 지난해 8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발효 한약을 이용한 절식류법이 비만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지난 7월에는 홍콩 침내대학 중의학학원과 홍콩 의원관리국이 공동으로 비만 환자에 대한 침치료를 실시한 결과, 체질량 지수 등에서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종리단 박사는 침치료가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 활동을 촉진하는 세로토닌과 베타엔돌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연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한의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에 의하면 금연침 1회 시술 후 흡연 욕구는 49.5% 감소, 완전 금연은 20.4%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도 총 73.8%가 금연에 성공했고,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또 금연침 치료 횟수가 많을수록 성공률이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가올 2019년 새해에는 더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한의학과 함께 건강계획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한의학 뉴스 윤호현입니다. 한의학 뉴스 윤호현입니다.